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전세권 설정만 하면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확장일자 받는 것과의 차이점과 전세권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권과 전입신고 확장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세금이 5억원일 때 난 전세권을 설정해야겠다 한다면 약 120만원에 추가로 법무사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때 비용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법무사 도움 없이 셀프로 가능하다 한다면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등이 들어가는데 대략 전세금 곱하기 0.24% 그러니까 곱하기 0.0024를 하면요. 셀프 전세권 설정 비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셀프로 안 하신다면 법무사를 섭외하시면 되고 그만큼 비용은 더 추가됩니다. 예상보다 좀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 나가실 때 전세권을 말소도 해주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비용 내주는 거 아니에요. 말소 시에도 셀프로 하신다면 1만원 정도지만요. 법무사를 섭외한다면 그만큼 법무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입점유 확장일자를 받았을 때는 확장일자 비용 약 600원만 내면 됩니다. 훨씬 저렴하죠. 600원과 120만원 플러스 알파 꽤 많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대략 2300배 정도 전세권 설정이 더 들어요. 그만큼 전세권이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다음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700원만 내면요. 이렇게 등기부의 을구란에 언제 전세권이 설정되었는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전세권자는 누구인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그 집에서 돈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할 임차인이 대표적인 공정문서인 등기부등분에서는 숨어있는 셈이에요.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도 압류하기 전까지는 등기부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하게 되면 값구 부분에 이렇게 어느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압류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실제로는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와중에 깨끗한 등기부를 확인한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행여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등기부가 깨끗하다. 아 이 부동산은 완전히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등기 권리증이나 인감증명,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임대인 입장에선 귀찮을 수 있겠죠. 만약 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이 많다면요, 굳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받지 않을 겁니다. 반면 이 주임법에 의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은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권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요,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가죠. 임차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현금으로 바꿔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이에 반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법안에 가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당연히 전세권자보다는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더 늦겠죠. 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해요.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이런 지급명령 같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재판을 거쳐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급명령은요, 길어야 한 달 정도면 되고요, 소송의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평균 4개월 정도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처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이 없더라도 크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고 있어도요. 아무튼 전세권은 소송, 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학력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해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표치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효력발생이 언제 되는가인데요. 전세권은 근저당권처럼 설정한 그날에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이요. 이거 잘못 알고 계셨다가 전세금 잃으신 분 여러 봤으니까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깐 제 경매 정규과정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가실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잠시 동안 집중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에 의하면요. 임차인은 이사를 어떤 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딱 이거 두 가지만 하게 되면요. 대학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을 상대로나 그 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계약서를 쓰고 내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A인데 B로 집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B에게도 내 보증금을 내놓지 않으면 난 계속 이 집에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권리가 바로 대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전입을 딴 데 뺐다가 다시 들어온다던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뒷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학력은 주택 인도 그러니까 이사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한 날에 다음날 0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학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모두 마친 때의 그 다음 날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아니고요. 만약 주택 인도가 10월 2일이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10월 2일 날 같은 날짜에 됐어요. 그렇다면 모두 갖춘 그 다음 날인 10월 3일 00시에 대학력이 생기는 거고요. 주택 인도가 10월 2일 그리고 주민등록이 10월 4일이었다면 모두 갖춘 이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인 10월 5일 새벽 00시를 기점으로 대학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잠깐 여기서 대학력이 뭐다? 내 보증금을 줄 때까지 누구에게나 버티는 권리라고 했어요. 10월 5일 새벽 00시 이후에는 이 임차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력은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일단 지우고 볼게요.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장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다면 세 가지 중 가장 늦게 갖춘 것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10월 1일에 모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의 인도는 10월 2일 00시에 그리고 주민등록은 10월 2일 00시에 힘이 생기는 거고 확장일자는 10월 1일 주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 가장 늦은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일 0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10월 1일에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요. 이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장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10월 2일 새벽 00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10월 1일 낮에 은행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은 설정한 당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임차인은 그 다음 순위라서 대학력도 없고 즉 보증금을 경매 진행 시에 다 못 받아도 쫓겨나고 그 다음 2순위로 밀려나요. 그렇죠? 얘는 10월 1일이고 여기는 10월 2일이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어찌 보면 법의 맹점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같은 날에 전입, 이사, 확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 다음 날에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특약란에다가 장금일에 2길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상 변동사항이 없기로 한다. 이렇게 꼭 넣으셔야 합니다. 필히 기억하시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 줄을 안 써서 그 귀한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매 진행 시 전세권은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 전면, 임차인은 말소 기준권리가 되지 않아요. 이 특징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는데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낙찰자한테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말소 기준권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됐고 누군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집주인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사채 쪽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을 밀려서 압류가 설정되었기도 하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하겠죠. 등기부가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이런 지저분한 권리들이 낙찰자한테 그대로 옮겨간다면 웬만하면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기준 이후에 들어오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일정 기준 이후의 것들은 등기부에서 빨간 줄을 딱 그어줍니다. 이걸 소멸주의라고 해요. 만약 이 앞에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는 깨끗한 등기부를 갖게 되는 거죠. 다 말소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것들은요. 그대로 낙찰자한테 인수가 됩니다. 낙찰받는 사람한테는 인수되는 이런 권리들이 무서운데요. 반대로 임차인 분들한테는요. 이것이 보증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전세권 근저당 A, 지상권 근저당 B, 압류, 가압류 이렇게 설정된 등기부가 있어요. 아파트의 등기부예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설정된 지금처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에요. 호수별로 집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A, B, C, D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지의 일부분 즉 대지권이 건물의 전유 부분을 따라다닙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면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따로 나오지 않아요.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요. 건물과 토지는 웬만해서는 헤어질 수 없는 세트예요. 그래서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개 호수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요. 이렇게 건물과 토지의 가치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근저당권 A, 은행이거든요. 여기다가 매달 이자를 냈어야 하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은행 A에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때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돈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가장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가 시작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낙찰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된 이 전세권부터 그 후의 권리들이 모두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낙찰자는 등기부가 깨끗하게 지워진 물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 전세권자의 보증금이 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1억 5천만 원만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은 5천만 원이 있죠. 이것은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아요. 낙찰자한테 나 돈 못 받았으니까 5천만 원 더 내놔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자는 이 돈을 다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곧 오픈할 경매 정규 온라인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입, 점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임차인이 이렇게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근저당 A, 지상권, 근저당 B,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인 물건이에요. 임대인이 근저당권자 A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미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말소 기준권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 A가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이렇게 발생했고 잔금을 법원에다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권리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로 모두 등기부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지죠. 이때 이 임차인은 살아있죠? 만약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경매 절차에서 1억 5천만 받았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미배당금인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겠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학력을 갖췄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알아주셔야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가장 선순위에 있을 때는 전입, 점유, 확정일자만 잘 받아 둔다면 설정하기 번거로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이러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분과 토지분에서 동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따로 있고 점유하고 있는 호수가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에만 설정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가 되지 못하고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주임법에 의한 임차인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도 건물 토지에서 둘 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건물에서 전세권만 설정한 경우에는 토지대금에서는 못 받으니까 좀 더 손해를 볼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는 강력한 권리인 대학력 우선변제권과 민법의 전세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에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절차에서 이 물건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주는 문서인데요. 이 401호를 보면 임차인 이모씨가 있는데 권리신고를 두 번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주거임차인이고 하나는 주거전세권자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인정해줍니다. 동시에요. 만약 가장 선순위에 있을 때 전세권자로만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요구를 임차인껄 안 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돼서 배당으로 소멸하지만 덜 받은 보증금이 있을 때는 주거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전입과 점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았다면요.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매 진행 상황에서 효력은 비슷하고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시간만 있다면 주거임차인도 충분히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와 같은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되기를 꺼려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차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해야겠고요. 만약 내가 주택 한 채를 빌려서 이걸 또 딴 사람들한테 또 재임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전전세를 논다. 이때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다만 특약으로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가 선정한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직원용 사택으로 쓸 때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아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 종류의 법인, 이외의 법인, 주로 큰 규모의 법인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을 반드시 따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갖는 것을요. 비교해봤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잊지 않도록 되뇌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권리의 차이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캡처해두시고 전세계약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이사 당일 받으시고요. 특히 효력이 당일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이사, 확정일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두셔야 하고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은 물건은 피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빌라처럼 전세가를 알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적정한 전세가를 감정평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예전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같은 당해세를 미납했다면 경매 진행 시에 전세금보다 더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이런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원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임대인이 직접 뽑는 것이 좋은데 인터넷으로는 이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뽑아준다고 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뽑아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못 뽑아주겠다 한다면 그 물건은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아직까지는 임대인이 직접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적지 않아서 조만간 임차인도 확인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계속 보시고요. 국세완납증명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이름, 주민번호 확인을 하시고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연장유예내역과 납세의무체납내역에서 해당 없음으로 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에 명세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고 세금 체납내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번 하시면요.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대학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정 전출을 하셔야 한다면요.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원 한 명 정도는 남겨두고 본인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도 가급적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확장일자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걸 아실 텐데 계약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액을 했을 때 그러니까 2년 동안은 2억이었는데 그 다음 2년 동안은 2억 5천만 원에 살기로 했어요. 이때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5천만 원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증액 계약서를 들고 또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만약 살고 계신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고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전액 배당되겠다 싶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꼭 이전에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전까지는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급적 전세 들어갔을 때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입하시고 나서 다른 집으로 잠깐 전출을 한다면요. 보증기관에서도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 상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이행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전출하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너무 전세가율이 높거나 선순위에 채권들이 많을 때는 거절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예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전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전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이 또 나올 텐데요.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